아 이거 뭐하는 짓입니까 누가 했어 또? 이것도 누가 했어요 얍 아 이거 아군들 맞습니까 이거? 아군들 맞아? 내가 볼 땐 다 적군이야 항상 긴장을 하고 있더라고 야 이쪽입니다 예예 이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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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많아 많아 아 많은거 아니야 저거 다 시민이야 아 시민이야? 그냥 지당한거야? 시민 오케이 오 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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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봤다 이게 뭐야 이거 내 터렛! 우리 터렛커는 잃지마 어 여기 아니구나 어 여기 아이템 있어 보인다 아냐아냐아냐 거기 없어 일단 여기에 아이템 한개인가 두개 있어 내가 클리너 제거하라는데? 여기 아이템 어 그러네 어 그러네 물이 있네 물이 있어 전방에 아이템 한 번 더 있을걸 여기야 여기 아이템 오케이 그거 먹은데 반대편에도 있어 음 에너지 봐 오케이 여기 가방 하나 있었던거 같은데 여기 근처에 응 여기 어디 어디 통조리음식 오케이 이게 우리가 물이랑 그런거 소비를 안해 어 맞아 뭐 먹을 줄을 몰라서 그래 돈도 쓸 줄 아는 놈이 쓴다고 우리는 다 천민이라서 그런거 못쓰어서 그래 왜그랬어 또 왜그랬어 또 왜그랬게 또 피해의식이 있어 잠깐 잠깐 오세요 갱클님 가만히 계세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갱클님 가만히 계세요 아이템 드시고 빨리 아이템 성애자야야야야 탬클샷 시청자가 그러는데 천민은 물도 못먹냐고 여기 보스니까 아이템 쓰세요 브이키 누르고 있으면 아이템 쓸 수 있습니다 예예예 어 나 잘못먹었어요 어 그래 잘했어 아무거나 뭐 다 써야겠다 폭발자 미쳤다 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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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파 아파 아 왜이렇게 아파 어 갱클아 힐 오우 야아 일어나 임마 일어나 일어나 야 잡이 터레인데 터레 어디? 어디에 터레 깔아 여기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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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총알점 채우고 오케이 내가 헤드셋하면 10초 동안 펄 쓰다 저거 오케이 됐다 나이스 보스까지 잡은건가? 아니야 아니야 보스는 한참 멀었어 한참 멀었어 이야 뛰는것 봐 개무서워 어딜 삐세요 제가 사건이 있는데 지금 오오오 아아아아 일어나 합정 다운됐구요 으아 뒤로 빠져 후퇴 후퇴 자 뒤로 라인 땡겨 뒤로 라인 땡겨 어 잠깐만 여기 길이 없어 왜이래 어 뛰어넘었어 징쿠라님 옆에있습니다 앞에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힐 받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저기 이거 마무리죠 이거 위에 얘 뭐야 이거 왜이래 왜 엔진이 왜이렇게 뛰어와 맞다이 오케이 럽잔 어 갱크라 갱크라 이리와 갱크라 이리와 갱크라 이리와 갱크라 이리와 으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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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어 여기있어 왜 왜 이렇게 쓰러졌어 됐어 통을 먹어야지 와 진짜 센데 자 이거 앞에 정리해놔 앞에 정리 안하면 힘들어 지금 잠깐만 마모나 마모나 잠깐만 형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아니 뭐 그럴 때가 아니라 지금 니가 그럴 때가 아니라 야아 나보다 상대를 죽여 룬형 도망가 나아 오케이 그렇지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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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좋았어 윤형이 어그로 끌어 빨리 어그로 끌어 그렇지 그렇지 아 미친 갱크라 가만히 있어봐 내가 치료해줄게 아 나 치료하지 안 돌아왔다 아 나 어젯밤 만피인데 야 그거 펄스 좀 써볼래 없어 누구 펄스 아 다 썼네 없어 없어 우리 펄스 다 썼어 그래 잘했지 여깄나 어 마모나 일로와 우리 보스도 다 잡은거 같다 오케이 갑시다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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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이 정도는 안 끝나 나 완전 생노란색을 못보고 아직 보스 안나왔어 아직 보스 안나왔어 아직 보스 안나왔어 아 보스가 아니었나 어 우리 엘리트만 잡았을걸 개년도 보스 아냐 여기 있는 보스 있잖아 제일 빡치는게 뭔지 알아 터렛 만들어 정비공이야 아 맞아맞아 내가 보스가 여기 내가 본 데가 여기구나 이제 여 여긴가 뭐야 열개인데 다음구간 다음구간이었나보다 이리 개많아 어떻게하면 좋아 얘네 개많아 어떻게하면 좋아 그러네 시작한다 일단 일 벌리고 하는거지 뭐 일단 뭐 일 벌리는거지 뭐 바로 옆에 터넛지않 이야아아아 난리났다 뜨그 뜨그 아 여기 불 났네 아우다다다 좋았어 스나가 괜찮네 연사스나 그러니까 연사스나 연사스나 괜찮아 연사스나가 좀 괜찮은거 같애 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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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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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모아 서봐 그렇지 아 땡큐 바로 풀피샷 여기 아이템 없었나 이제 기억난다 없는거 같애 어아아아 acc 어아앜 으앜 아우앜 잠깐만 빼 빼 빼 깽클형 빼 라인 재정비 라인 재정비 어? 룬형한테 어그로당겼다 저거 어 나 지금 장난 아니야 지금 어떡하지? 아냐 괜찮아 괜찮아 얘네들 그냥 잡아줄 수 있어 샷건 샷 그렇지 샷건 나이스 야이씨 만장성! 죽어 이씨 어 얘네들 진짜 자 누가 누웠어요 저요 여기 근접있으니까 조심해서 오세요 넵 도왔죠 두렵게 왔다갔다 버리네 진짜 이제 보스인가? 이제? 아직 아닐걸? 아직은 아닌거 같애 거의 다 온거 같긴하다 거기에 아직 보스 아니야 어 감독관 찾으라네 이제 잠깐만 저기 애들 너무 많은데 잠깐만 여기 되게 많다 다 다음판 아프리카 채팅 좀 많이 합시다 여러분 다 녹화 되니까 한 3배 정도 해주세요 지금 속도에 그래야 꿀잼이야 여러분들도 너무 다들 손이 굳어있어 지금 너무 다들 손이 굳어있어 지금 아 아 예 아 잠깐만요 어 오케이 어 맘부다 고마워 수고야 아 뭐야 미안해 어 잠깐만 잠깐만 두 명 두 명 다 누웠어 여기서 여기서 누우면 안 돼 여기서 누우면 안 돼 여기서 누우면 안 돼 아 얘들아 미안해 와 개몰리 있어 아예 구해줄 생각도 안 했네 개몰려 나간다 지금 성점으로 개몰려간다 지금 저 룬형까지 죽으면 게임 끝이지 계속 살아있어 우리 10초만 더 살면 회생하니까 살아있어 이거 누가 살려줘야 될걸 다 전사하는 거 살려줘야 돼 이거 아니야 아니야 회생 대기 중인 애잖아 시간 지나면은 살아나 아니야 아니야 그래 아닐걸 아 지나면 맞아 살아나 어 형이 아까 나 버려가지고 내가 기억해 가만히 있는데도 내가 살아나더라고 이거 봐 이번에도 버리니까 살아나잖아 뭐야 우리 뭐야 뒤에 있어 우리 뒤에 어 그러네 그러네 아 체력이 한 번에 그냥 무슨 헤드가 이렇게 많냐 역시 난이도 어려움이야 아 미쳤어 이런 개같은 이거 먹어 내가 생각보다 도망갔기 때문에 너희도 살아난거야 미안합니다 옆에 좀 시간 되시면 좀 F키 좀 눌러주세요 조졌네 조졌어 고맙습니다 와 체력 그 사이에 나 갈았네 와 체력 그 사이에 나 갈았네 우와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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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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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씨 와아 어 뜨뜩하다 어 얘들아 거기서 좀 잡아줄래? 어 어 저기요 아 이것들 장난 아냐 진짜 여기 장난 아냐 와 체력 없어 체력이 없어졌어 와 치료했는덴 개같은 씨 죽어 아 잠깐만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제브 화면 나 잠깐만 밟고 지나갈게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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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갱클형 누웠지? 어 뭐? 룬형만 살아야돼 룬형 죽으면 안돼 총알 좀 먹어야겠다 여기서 그렇지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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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들 다 어딨어? 우리? 아 얘네? 갱클이는 보이는데 나 지금 난 여기있어 나 살아났어 갱클 형 갈게 갱클 형 갈게 5 4 3 2 살릴수 있어? 어어 안돼 살렸어? 아아 아직 못하겠어 아 근데 알아서 와 바로 앞에서 어 터넷 뭐야 이거 완전 아 터넷이 안쌌네 아 터넷 죽였어 박살됐어 봤지 결국 나만 살아는거야 근데 레벨이 높은다고 해서 쟤네들한테 반응피가 감소할까? 데미지가 가지 이랑 가지고 있는 총이 어 어 야 쟤네들이 지금 우리 너무 금방 녹이잖아 레벨이 올라오면은 야 니가 가지고 있는 방어가 약해 장비빨로 그냥 버티라는건가? 응 더 좋은 장비 나오니까 어 그렇지 그런거지 캐릭이 성장하는 그런건 없나? 스킬 스킬 그런거 말고 방어력 단단해지거나 그런거 없나 그냥 뭐 다 다 장비빨이지 뭐 솔직히 엘리트만 아니면 좀 어떻게든 해볼것도 있을것 같은데 이번에 내 수류탄 많이 썼어 아우씨 아우씨 어우 체력 다는것 봐 주인공 오오 쟤가 하나 남았나? 그런 것 같애 근접 간다 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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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근접 무조건 근접 나 풀에 탔어 아니 무슨 한 대 근접 맞고 누워 내가 뒤에서 샷건 쏜거 다 니에 맞았나 보다 어이없네 나 아이템 먹으러 가 누가 던졌어 아이템 먹는데 아아 위에 아 이때 먹는데 이걸 던지네 안녕 룬형 오늘은 룬형 고기 먹자 아니야 마문이야 아 마문이구나 살릴 수 있잖아 못살려? 오늘 공고기구나 못살려? 아니 살릴 수 있어 빨리 살려봐 어 고마워 오늘은 공고기군 나 총알 없는데 이제? 총알 어딘가에 보급되는 데가 있을텐데 아 저 앞에 있다 한 번 눕는 거 또 괜찮아요 야 이제 보스다 저기 옆에서 총알 먹고 와 또 그래픽 깨져 뭐지 왜 그러지 하여튼 컴퓨터만 총을 모아 기가 인터넷이 아니라서 그런가? 응 아니 진짜 무슨 광고야? 아까 개웃겼는데 기가 인터넷이 아니어서 그래 막 그랬잖아 하하하하하하 그럴땐 기가 인터넷을 써야지 어이 참 벌린다 와 너무 빠른 것 같애 어 저기 뛰어 내가 이리로 오지 마 아니냐 올라가 저기 올라가는 형 이 자리 명당이야 아까 여기 올라갔으면 저리겠어 혼자만 좋은데서 있어야 모르지만 여기 명당이야 이게 명당이라고 게 Kabinu 이거 올라오는 거 잘 컷 해줘야 돼 근데 어 내가 지금 그러려구 기 어케 하게 줘 어아아아아아아 Miranda 어 좋았어 어 기어와 기어와 어 나 아직 레벨 7이어가지고 진짜 또 온다! 술산병원다! 술산병원다! 기어! 굴러! 바로 굴러! 아이씨 또 죽어야 되나? 됐어 잡았어 잡았어 얘들아 모여! 얘들아 모여! 어 모여! 어디와! 모일께요 모일께요! 어 감사합니다 자 나펄스! 수고했어! 또 몰려오니까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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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르티네즈 나왔어 터베스 그러는데 원래 이렇게 많이 와 얘들? 개 많이 와 원래 이렇게 손잡이 이렇게 많이 안 왔지? 아니야 이 정도가 아까 왔을 때도 개많이 왔어 같이 파티하면 더 많이 오는거야 조금 더 많이 오긴 하겠지 근데 여기 보스 구간이어서 개많이 나오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엘트 몹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않았어 뭐 올라온다! 근데 은근 난이도는 높은데 템이 안좋지않아? 더 템이 좋은게 나아줘야되는데 이게 베타때는 파란팀이 많이 나왔는데 베타때는 맛좀 보라고 템 좋은게 나오니까 이런템도 이따 보여주면서 했고 이제는 니들 구매했으니까 템이고 뭐고 안줘도 되지 이런건가? 뭐같아 걔가 더같아 아 빡세 엄청 빡세 아우씨 이걸 먹어라 오케이 엘트 몹 등에 불 붙였어 잘했다 근데 안죽었어 나도 불 붙였어 엘트 몹 근데 거의 죽어갔네 오케이 헤드샷 됐어 됐어 아 비가 없다 어 나랑 같이하자 오케이 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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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터무닫지가 있잖아 그렇지 터무닫지 다치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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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무닫지 다마고찌 오케 헤드샷 이제 보스잡자 보스잡아 이제 보스잡아 이제 이제 보스잡아 아냐 보스잡아 아아아아 아 이거 길 막아서 미안해 아 룬형 걔 죽여야돼 무조건 죽여야돼 잘했어 먼저 먼저 게임쿨형 살려 그 다음에 바로와 살려 근데 일반몸 하나 남았다 술탄 하나 아 또 온다 또 온다 아 또 왔다 내가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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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억울했어 내가 억울했어 그치 나 죽이려고 그래 그렇지 잘했어 빨리 빨리 힐 있는 사람 이제 안오지? 어 나 있어 있어 일로와 이 근처로와 됐어 됐어 이제 안올거야 또 왔어? 또 왔어? 그냥 죽여 이제는 모르겠어 이씨 이거 안죽여서 계속 나오는거 아니야? 자 증오가 부족해 와 총알이 부족하겠다 총알이 부족하겠어 진짜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와 어 보스가 터렛 만들었어 보스가 터렛 만들었어 어 보스터에서 깼어 어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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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렛 터렛 고쳤어 터렛 고쳤어 터렛 고쳤어 어 터렛 깼어 터렛 깼어 터렛 깼어 오케이 야 나 지금 물 먹었어 물 오케이 아 하나 더있나봐 아 탄약이 없어 아 여기 밑에 더있나봐 하나 더있어 하하하하하 어쩜 마 내가 지금 마르티에서 잡고 있으니까 밑에 것만 잡아줘 내가 지금 머리 개때리고 있어 나도 저거 내가 다 잡은거야 저거 진짜 내가 어 나 때문이야 저거 터렛 만들다 터렛 만들다 터렛 만들어 터렛 거의 거의 다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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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렛 터렛 그렇지 터렛 터렛 잘 찼다 아이템 맛있다 아이템 좀 좋은건 좀 나와야되는데 와 파템이 안나오다 진짜 아예 파템 나왔다 그니까 다쿠종가면 템 좀 나오려나 이 와중에 나 파템 조중기가 나왔네 난이도가 어려우니까 하나 깨는데 거의 한시간 걸리네 한 삼사십분 걸리는거 같지않아 아이템 상자 또있지않아 원래? 없을수도 있지 뭐야 이거 왜이렇게 쓰레기야 어 뭐있어 저쪽에 다 아이템있네 시명타 데미지 적 처치 경험치 증가 어 이거 괜찮네 아 빡세다 그대지 생명력이 떨어지니가 못하겠다 TPS 아겐트 아겐트 크레인 컨트롤을 찾으면 터렛 탱크가 가려야돼 아직 우리 아이템 다 먹은거 아니니까 이제 버튼만 누르면 이거 끝나니까 아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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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이건 TPS 버튼 누르면 영광 누를사람 나지 당연히 내가 방송하잖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딱 빨리가서 스토리를 찍는거지 빨리해 이거 어 누를게 아 이거구나 먼저 와놓고 왜 안해 이게 또 간지야 얘들아 이 원단의 정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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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박수! 형맨! 이거 하라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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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이거 이거 히히힛 그렇게 말하고 말해 내가 이 혈암프를 단계하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채널에 대한 관련이 잘 안가오는 것 같아요 그거.. 그 버튼 지적이 뭐였지? 그거 돼 있을걸 아마? 어.. 넘버키 오른쪽 넘버키 4번으로 돼있어 돼 있을걸 거의? 난 안 돼있다 지금 아 그럼 설정해놓은 거 그대로 돼있는거구나 나 지웠었는데 나도 지웠었는데 그대로 돼있던데 나도 그래도 돼있었어 근데 아 난 업승으로 되어있는데? 난 다 해놔야지 잠깐만 우리 여기서 깬 기념 깬 기념 우리 뭐야 마르 하세요 마르 하세요 이거 한 번씩 하세요 깬 기념 여기서 창문 바라보고 한 번씩 다 뛰어 여보세요 단체로 쓰세요 미션안에 깬 기념 룬님 옆에 쓰세요 나 안 움직여 뭐가 안 움직여 옆에 계속 움직이시는데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션으로 가보겠습니다 갑시다 새단서 아 마을 갔다가 그러면 마을은 여기 아이템 있네 거의 실제급 하드코어 어 잠깐만 밑에 아이템있다 이거 통화기록 와 이건 뭐야 아닌가 통화기록 아래있는거 뭐가 있다고 통화기록 여깄다 어 맞네 맞네 있어 있어 통화기록 경험치 330샷 와 오케이 역시 역시 우리 깸스케 눈에 사륜안이 달렸죠 흐름존? 이런거 잘봐 어 좋아 와 이거 와 햇빛 햇빛 붙이는거 봐 아 눈아파 진짜 눈아파 좋다는 생각 한 2초 들고 나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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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부셔 그냥 그냥 눈아파 어 그냥 눈아파 너머지는 너머지는 근데 잘만들긴 했어 근데 왜 시민은 안죽을까 시민이니까 시민이니까 아 그것도 GTA보다 막강하네 어떻게 보면 스톤을 여기까지 하고 어 이제 내일도 이어서 합시다 어 재밌었습니다 유튜브에 편집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